안녕하세요. 팔입니다. 엔진웨일도 좀 갈고 AS도 이것저것 받을게 있어서 차를 센터에 입구해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어드라이브 펴겠다 에어드라이브 펴 이건 에어폰 휠터 여기는 경유 휠터도 있고 오일 휠터 휠타류입니다 휠타류 에어폰 휠터 제가 7호가 중량물 만한 차 같아요 중량물 이 차는 감속기 대우 입니다 감속기 대우 중량물만 아는 차들의 대우 이 망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십자망작입니다 중량물 하시는 분들은 이 망작이 필요해요 일반 망작은 못쓰고요 이 망작을 쓰시면 이 망작은 못쓰고 이 망작은 뭐지 이 망작은 안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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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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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든 수리는 마쳤고요. AS 품목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부속이 없어서 오늘은 못해줄 것 같다고 부속을 하나 시켜 놓는다고 하더라고요. 부속 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